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권수르 기자님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 모셔서 대주주들이 이렇게 저렇게 파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기업도 있는데 과연 그 차이 한번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수르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주주들이 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자사주매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원래 제가 공급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공급만 좀 보다가 월스테이 저널에서 이제 입항 대기 선박이 좀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임도 좀 소폭 조정도 좀 나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블랙프라이데이가 재미가 없대요. 할인 판매를 안 해가지고 이게 뭐 별로 이렇게 굳이 그렇게 사야 되냐 뭐 그런 거고 이제 실제 블랙프라이데이 매출도 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좋은 점도 있거든요. 거기가 조금 풀리게 되면은 사실 그 공급만 문제하고 동남아 코로나 문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데가 우리나라 의류회사들이었어요. 동남아에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가 락다운이 돼가지고 좀 물건을 못 만들었었거든요. 그 물건이 못 가다 보니까 블랙프라이데이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물건이 없으니까 할인 안 해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3분기에 거의 락다운 상태였기 때문에 4분기 지나면서 야 이게 좀 풀리니까 우리나라 의류회사들 중에 OEM 공장 동남아의 많은 쪽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원래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서 좀 조금 반전이 있을 만한 회사들을 찾기에는 너무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제를 급하게 바꿨습니다. 그나마 좀 바라는 거는 오미크론 처음 연구하신 분 남아공의 안젤리크 쿠체 박사님이 특이하긴 하지만 좀 가볍다. 좀 특이하고 좀 전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많이 아픈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좀 피곤한 정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영국 텔레그래프하고 인터뷰를 좀 했어요. 피곤은 우리는 뭐 항상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깔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거나 위드 코로나 되면 좀 괜찮을 만한 회사들.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회사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적으로 쳐다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또 이런 문제가 좀 계속돼서 안 그래도 저도 지난주에 저희 딸 학교에서 밀접 조측자가 돼가지고 저도 조퇴하고 가서 같이 다 같이 PCR 검사 받았었거든요. 줄이 엄청 길어요. PCR 검사?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코로나19로부터 희망을 얻기에는 조금 이른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 주제로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서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끼쳤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 그중에 램테크놀로지 가짜보도자료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되게 좀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램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냐면 불화수소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예전에? 2년 전에 그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때 삼성이 일본에서 불화수소 수출을 금지를 해서 반도체 만드는 불화수소를 공급받아서 얻게 됐을 때 그때 국내에서 거래하고 있던 불화수소 회사들 몇 곳에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전에 납품을 못하다가 삼성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기업가치도 많이 좋아졌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 아 램테크놀로지가? 쏠브레인하고 램테크놀로지가 그 당시에 불화수소를 공급하게 됐던 대표적인 회사예요. 일본 수출 규제의 어떤 호재가 있었던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23일 날 159, 그러니까 99.999999 해가지고 아 15자리까지 내려간 거. 거기서 세계 최초로 초고순도 기체 액체 불화수소를 동시 개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는데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특허 개발을 완료를 했었고 거기에 특허 번호, 특허 권자 발명의 명칭들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일본보다 뛰어난 기술이고 공장도 앞으로 증설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기업이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 뭐예요? 라는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낸 거죠? 딴 데 어디? 그러니까 누가 냈는지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그 회사가 안 되고 딴 제3자가 언론사에다 보도자료를 뿌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 이메일 주소는 구할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해서 그 자료를 다 뿌린 거예요.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진짜 간단하네. 그리고서 지금 아주경제보도에 따르면 리딩방 쪽인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관련한 글이 좀 돌아다녔는데 그 이후에 리딩방에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되게 좀 좋아했었다는 보도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내용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램테크에서 해명 공시를 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이 아예 틀렸다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가짜 보도자료는 맞는데 회사에서 뿌린 보도자료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내용은 또 맞는 것도 좀 있고 3분기에 사업보고서를 내잖아요. 분기보고서를 내잖아요.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정제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거는 분기소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약간 다른 건 있습니다. 약간 다른 거는 여기다가 15N, 159, 99.99 그거 해가지고 초고순도로 일본에 앞선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개발한 거는 이게 전체 순도가 159은 아니고 비소에 한해서 159이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까지 섞으면 한 129 정도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그 자료 자체가 틀린 내용이라고까지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보도자료 나오면 보통 전화해서 확인을 하기가 미래가 좀 너무 많은가요? 기자들이 좀 민망한 건데 누구라도 한 명, 물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내용상에 크게 하자가 없어 보일 때 다 회사에서 전화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그냥 쓰는데 그중에 한 명도 전화를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전화를 했으면 이거 아니네 라고 보도자료를, 기사를 썼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기자로서 좀 죄송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리딩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그전까지도 리딩방을 통해서 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들은 꽤 많았어요. 이거는 주식불공정거래에서는 두 가지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리딩방 하실 때 돈 내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시는 분들 참고하려고 들어가시는데 돈 내고 하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돈 안 내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내고 하시는 사람한테 정보를 미리 주고 그 정보를 무료방에다 뿌리면 그 사람들이 주가를 받쳐줘요. 무료방 사람들이 주가를 대신 받아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딩방은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되게 위험한 건데 그런데 사실 누가 종목을 정확하게 찍어준다 그러면 일단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목을 찍어주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도권에. 애널리스트들. 애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종목들을 명시적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나의 탑픽은 뭐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는 뭐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제도권에 계신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사실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많이 휘둘리게 되시는데 조금... 혜진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도권 애널리스트들 중에도 종목에 대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못 맞추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제도권 애널리스트는 다 못 맞춘 것만 기억을 하고 유료로 리딩방에 대해서는 맞춘 것만 기억하는 거. 맞춘 것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도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수용하시는 태도가 중요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광을 팔지는 않아요. 자기가 맞췄다고 해서 우와 내가 맞췄어요. 내가 짱이죠. 이런 거 안 하고. 그런데 뭐 틀렸을 때는 진짜 오히려 좀 조용하게 반성하거나 내가 뭐 틀렸나 리포트 쓰거나 그러는데 사실 리딩방 같은 경우는 맞췄으면 우와 내가 맞췄습니다. 내가 얘기한 이후에 얼마가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찍은 종목이 한 10개 된다 그러면 그중에 오른만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점쟁이수법이죠 그게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주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좋은 종목 뭐 있냐 물어보시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설사 제가 좋은 종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정확하게 찍어서 가격을 얘기해 주는 거는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거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건데 리딩방의 최고의 역량은 위로입니다. 위로. 아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에게 위로를 해드리는. 점집이랑 똑같네요. 그것도 역시.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야지 어쨌든 회원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런데 우리는 김 프로의 3% 상담소에서 가수도 초대하고 해가지고 무료로 진짜로 위로해드리는데 그거에서 위로받으시면 되지. 돈 내고 위로를 받으시지.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받으시는 게 그런 거예요. 빠졌을 때 괜찮습니다.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는 3% 상담소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여기서 그냥 이거는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이거는 제가 하나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짜 보도자료에 보면 당진 1공장과 용인 2공장의 증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공장 증설과 관련한 건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들 공장 증설 이슈 났을 때 주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약간 연결을 시켜서 여기가 초고순도 세계 최고의 일본보다 더 뛰어난 기술의 특허를 개발했고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램테크놀로지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램테크 같은 경우는 불산 공장을 지으려고 2019년에 땅을 사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현재 당진시의 건축허가가 불허가 나서 지금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공급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소라는 물질이 되게 위험해요. 화학물질인데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거 식가 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고 나면 자르고 불순물 제거하고 그럴 때 쓰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물질인데 이게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소를 거의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학계에서도 위험하다고 잘 안 다루려고 하고 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지자체에서 못 짓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난번처럼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생겼을 때 불속의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취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진의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그럴 거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요한 데서 만들어라. 그쪽 상업단지 인근에 공장을 지어라. 왜 우리 동네에다 만드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당진시는 결국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급망 이슈가 좀 더 앞으로 부각이 될 때 우리나라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물질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했더니 램테크의 부사장님이 주식을 7만여 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아니지. 물론 이분이 리딩방을 조정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좀 아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이상급등이 나타났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럼 이게 특별히 우리의 사과가 아니구나 아니면 이게 이상급등을 한 거구나 라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부사장도 대주주 중에 한 명이에요? 특수관계인으로 같이 묶입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래가지고 6천원이었던 주가가 11,500원으로 불렀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서 한 7억 원 정도를 현금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주주 매도 관련한 얘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 꼭 이렇게 가짜보도조례같이 허황된 그런 진짜 불법성이 있는 부분에서도 발생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렇게 증시해서 많이 얘기했던 NFT NFT가 기업가치를 지금 당장 올려주지 못할 거라는 건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진짜로 기업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법적인 요건들도 아직 위약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NFT를 주가가 급등한 것도 사실은 현재로서 단기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 거지 기업가치를 통으로 올려주셨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주주들은 압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이게 NFT로 주가가 오른 게 자기네 주가로 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 같은 경우가 NFT 한다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하이브에 윤석준 글로벌 CEO가 스톡옵션 12만 주를 행사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46억 원 규모의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윤석준 CEO는 하이브 주가 42만 원일 때 246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37만 원대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 테마 같은 경우도 다들 다시 야 그럼 테마 올려서 잘 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그 가격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내부자들은 이렇게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싸이월드 제트와 합작법인 만들어서 무슨 메타버스 생태계 만든다고 상할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최대 주주인 헤르메스 홀딩스가 43만 주를 매도해서 130억 원을 현금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개인들도 주가 오르니까 좋다고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누가 먼저 파느냐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아니요. 통상 급등하면 거래소에 조회 공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회 공시를 정확하게... 예를 들면 급등 사유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도자료는 허위입니다. 이렇게 공시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팔았다.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매매 시점이 공시 전이라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상한 가상에서 조회 공시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게 이 주가를 움직인 건 기업이나 특수관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도덕적으로 다른 주주들이 그런 급등 사유가 없음을 알게 하고 그러면 다른 주주들이 먼저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공시 전후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NFT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요. 아까 그 첫 번째 케이스 같아요. 램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NFT 사업 발표해서 주가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남궁훈 대표가 주식 1040주를 팔아서 한 1억 원 정도를 현금화를 했고요. 멜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게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 주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줄줄이 전무, 이사, 이사 할 거 없이 주식을 다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NFT 열풍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줬는지를 살펴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에서 대단하게 돈 버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벌어야 1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버셨을 텐데 수억 대의 돈을 얻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의 이익을 보는 분들이 주식을 팔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참 되게 애매했던 게 제가 코인 그때 한다 그러면서 뉴스하고 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는 게 정보가 움직이는 게 좀 다르다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NFT에서는 제가 좀 얘기 나중에 좀 더 들으니까 이거 취재한다고 그러고서 주변에 좀 알아보니까 와 진짜 그 재단에 계신 분들은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공개 정보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누가 또 개인의 개인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전에 CJ그룹 열심히 한다 그러면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서 이번에 CJ E&M이 글로벌 콘텐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라라랜드의 제작사인 엔데버 콘텐츠를 한 9200억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또 거의 조단위의 투자를 또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사실 엔데버라는 회사를 통해서 CJ E&M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IP들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리메이크해서 해외용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K-콘텐츠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 그리고 티빙을 키우려면 글로벌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어떤 콘텐츠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뭘 했냐면 물적 분할을 또 해요. 회사 분할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신규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회사를 띄워서 만듭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또 거의 상장한대요? 아직 상장한다 그런 얘기까지는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CJ E&M에서 떨어져 나온 드라마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억이 되고 CJ E&M의 시가총액이 한 3조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띄어낸 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되면 굉장히 드라마 제작하는 쪽에서 K-콘텐츠 때문에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CJ E&M이 가지고 있던 드라마를 또 띄워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은 스튜디오 타이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진짜요? 스튜디오 드래곤단은 타이거예요? 용호상박이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금융투자의 제목이 되게 인상적인데 다 분할해서 내보내는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니까 CJ E&M이 K-콘텐츠의 어떤 대장주로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도 그거 기대하고서 많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스튜디오 드래곤 띄워내더니 이번에 또 드라마 사업부 띄워내가지고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업부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거고 또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엔데버 인수해가지고 거의 1조 되는 돈도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재무적 여력이 축소될 거라고 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신용평가사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적 분할 문제가 요즘에 정말 유행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CJ에서 또 벌어졌고 CJ제일재당 같은 경우는 건강사업부에서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또 띄워냈어요. 여기서 현금이랑 현물 출자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러면 CJ제일재당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여기에 식품 분야 따로 건강 분야 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CJ제일재당을 키워볼게요. 라고 발표한 게 며칠 전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또 헬스케어 부분들을 띄워내서 이거를 다른 회사로 하겠다라는 물적 분할에 갈 만한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적 분할을 해서 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게 되면 자기 지분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회사를 분할해서 증자를 하게 되면 자기는 최소한 80% 이상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 특별히 쓰지 않고도 자본 조달을 하면서 회사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액주주들하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대주주는 지배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소액주주는 지금 내가 산 그 주식이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있는 유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하해서 나중에 매각을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지배구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도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는 게 상법 382조 3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사, 이사회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 내용을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에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라고 바꾸자. 이 네 글자, 모든 주주라는 네 글자만 좀 넣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주주들의 권익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 조항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오히려 자기들이 자사주를 600억 원 정도 사겠다라고 해서 되게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샘이 그러면 왜 자사주 매입을 왜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것도 이전에 조창걸 명예회장이 IMP에다가 한샘을 팔았어요. 그런데 30% 안 되는 지분을 팔면서 본인만 교영권 프리미엄 10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1인 1표잖아요. 주식회사는 한 주 1표예요. 그러면 대주주의 1주와 소액주주의 1주는 사실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왜 대주주의 주식을 더 비싸게 파는 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이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김우진 서울대 교수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가 얘기했을 때 이분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경영권이라는 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다, 권한이다라고 한다면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사익을 얼마나 편치할 수 있느냐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주식이지만 현금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는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쓸 수 있다. 그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해외에서는 이게 안 돼요. 해외에서 대주주의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살라 그러면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도 이걸 다 같이 공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 대비 사익 편치 비율이라는 걸 계산해보면 영국이나 미국은 1%대인데 우리나라는 16%나 돼요. 전체 기업 가치에서 사익 편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나 된다고요. 사익 편치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현금 흐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는. 그게 비율이 나와요? 조사하면? 네. 학자들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6%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1, 2%?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그 주식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일부의 주식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현금 흐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네.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사익 편치를 할 수 있으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광주 신세계에서도 있었어요. 이번에 최근에 정용진 부회장님이 정말 기업인답지 않게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좀 하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용기 있게 그러면 정용진 부회장님과 광주 신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정용진 부회장님이 원래 광주 신세계 지분 전량을 2,285억 원에 신세계에 팔았어요. 신세계에 팔았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광주 신세계를 자기가 자기 동생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다 그냥 판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소액 주주들은 우리는 뭐고 갑자기 우리 회사를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그 취득했을 때는 어땠느냐라고 보면 정용진 부회장님이 광주 신세계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냐면 41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옛날에? 네. 매각은 2,285억 원. 이게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난 일이긴 한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주 신세계가 원래 신세계의 100% 자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세계의 백화점이라고 해서 아직 광주 신세계를 따로 가지는 않잖아요. 광주에 살면 그냥 광주 신세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주 신세계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대주주인 신세계가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주식 안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정용진 부회장님이 다 샀습니다. 그래서 83%의 지분을 취득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41억이에요? 네. 80%가? 83%. 뭐 있어? 그때 증자대금의 일부는 당연히 아버지 정재훈 명회장으로부터 25억 원을 증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세계 주주들이 아니, 이거 저가 발행된 거다. 광주 신세계 주식이. 그래서 너무 헐값에 넘어갔다고 소송을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왔냐면 여기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신세계가 있고 광주 신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의 이사였어요. 그러면 이사가 자기가 거래하기 위해서 자기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소액주주들이 소송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증자는 광주 신세계가 한 거다. 신세계가 아니라 광주 신세계가 있으니까 신세계의 이사가 이걸 인수하는 것이 자기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소액주주들은 광주 신세계가 100% 자회사인데 신세계에 이게 광주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항변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41억 원 주고서 신세계가 포기한 실권을 받아가지고 인수했던 회사가 광주 신세계인데 이거를 경영권 프리미엄 받아서 2,285억 원에 매도를 하고 거기 광주 신세계에 주주를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나가버렸을 때 우리 주식도 같이 사주면 안 되냐. 이거 광주 신세계가 어차피 신세계 건데 그냥 의무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든지 뭐 이런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정영진 부회장님만 주식을 팔고 빠이빠이하고 가버렸습니다. 누가 샀어요? 근데 산 거는? 신세계가 샀어요. 아 신세계가 또? 그러니까 신세계가 실권을 한 주식을 한 다음에 그 주식을 다시 신세계에 파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5,400%의 수익률을 올렸고 물론 정영진 부회장님을 비롯한 신세계 일가는 증여세로 한 1조 원 가까운 돈을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데 이 과정에서 과연 광주 신세계를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안 거를 제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아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실권을 나서 받은 시작부터 그런 약간의 소액 출주들에게 항의를 받던 부분이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자기만 받고 빠져나갔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도 의무공개 매수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장회사 특례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몇몇 후보들이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인주주들에 대해서 너무 권익이 보호 안 되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어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대주주가 주식을 사는 기업, 파는 기업 해가지고 나아가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 오늘 더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홈쇼핑 순환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네. 한 5분이 있어요. 홈쇼핑은 짧게 짧게 좀 해드리면 CJ는 CJ옷쇼핑과 CJ E&M에 합쳤을 때 거의 홈쇼핑이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CJ E&M이 엔터 회사로 뻗어나기 위한 재금을 사실 CJ옷쇼핑을 합병해서 좀 다쳐간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오툇쇼핑 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E&M의 엔터 사업을 보고 자금을 대왔다고 생각할 텐데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해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GMS 홈쇼핑 같은 경우도 GS 리테일하고 합병을 했을 때 외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정도로 GS 홈쇼핑의 소액주주들이 반발이 좀 심했어요.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현대 LNC라는 어떤 인테리어 회사를 인수하는데 현대 홈쇼핑이 돈을 다 냈습니다. 이거는 현대 백화점 그룹의 어떤 시너지를 위해서 현대 홈쇼핑이 돈을 내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하림의 홈쇼핑 회사인 농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양재동 첨단물류센터 부지를 현대 홈쇼핑 돈으로 사서 이게 이제 서울시가 인허가를 안 내주다가 감사 결과 따라서 인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홈쇼핑이 지금까지 돈을 다 내고 있었던 거를 합병을 해서 지주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게 생기고 있어요. 거의 모든 홈쇼핑 회사에서 이런 기회 유용과 사익 편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전혀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 십몇 년씩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우울한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짜증 나겠네 이런 거는, 그렇죠? 이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벌어지는데 1년, 2년, 3년 정도 주식을 들고 계시면 꼭 이런 일 한 번씩 벌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보네. 그런 이벤트에 한 번씩은 엮일 수가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아까 상법 몇 조라고 그랬죠? 382조예요. 법 개정 들어갑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회사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대주주를 위해서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이사들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될 이유가 상법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름을 회사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이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 판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사들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이게 그 이른바 ESG 열풍이라는 것이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아무렇게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주식회사 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벌써 이해관계자 주주라는 생각이 들어온 지가 벌써 얼마인데 주식회사라는 게 어떻게 대주주, 경영자만을 위한 겁니까? 거기에 일하는 분들, 거래선, 사회, 국가까지도 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게 주주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신자유주의나 너무 극단적인 우파 쪽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똑같은 주주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제도적인 틀 안에서도 그냥 소액주주들에 대한 이해상충을 만들라고 돼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주주 간의 어떤 형평성을 조율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게 주의 어떤 이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약간의 봉건제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진짜 정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한 동력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수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워낙 많은 분들이 주식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개선의 동력을 얻고자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그걸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전달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월요일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칙한 경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칙한 경제 알겠습니다. 이제 염승환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PRO 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Q.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